반갑습니다 오늘 9월 초하루 법회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복이 많게도 통도사에서 출가를 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통도사를 참관하셨던 자장률사 스님께서 남기셨던 가르침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삼국유사의 자장정률조와 그리고 당나라 때 저술된 고승전 가운데 속고승전이라고 있습니다 속고승전의 호법편에 보면 통도사를 참관하신 자장률사 스님의 많은 말씀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그래서 무한한 힘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령지계 1124 불원파괴 100년이생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선덕여왕 당시에 백제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패하고 또 고구려의 위험도 너무 크고 그래서 신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자장스님과 같은 훌륭한 젊은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조정에서 많이 일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출가해서 스님으로 수행은 하고 계시지만은 한번 부탁을 해서 그 어려운 일을 좀 타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화를 보내가지고 나라 사정이 이러니까 와서 좀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데 요지부동입니다 군적을 안 하고 나는 수행이 급합니다 두 번째 가서 또 부탁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이번에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목을 베서와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을 보면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정말 그렇게 급하기 때문에 오지간하면은 가서 그럼 좀 번업은 아니지만은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만도 한데 내 차라리 개를 지키다가 하루 밖에 못 살고 처형을 당해서 죽을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백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도사에 출가를 하고 나서 한동안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어서 스님들이 돼서 수행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동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자츰자츰 경률론 3장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나가면서 나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 상황이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불자님들의 계율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해놓으신 경전이 우바세 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우바세 계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불자님들은 다 부처님 자식이죠 그리고 앞으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이런 이치에 있는 분들이 불자님이다 맞습니까? 이런 목적을 뚜렷이 가져야 되는데 목적을 뚜렷이 가지려면은 우리가 불자가 되고 내가 성부를 하면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도가 없으면은 지속해서 생각은 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그걸 내 걸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기억을 해놓은 내용인데요 우리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아주 기본 단위로 수미세계라고 하는 세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수미세계는 이제 수평으로 보면은 가운데에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을 애워싸고 있는 칠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과 산 사이에 팔공덕수라고 하는 또 호수가 있고 거기서 쭉 바깥으로 나가면은 짤 함자를 써서 함해라는 바다가 있고 함해에서 더 바깥으로 나가면은 철이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산은 천상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공거천이라 해가지고 그 밖에 6개의 4가지 하늘 3개의 18가지 하늘 무색개의 4가지 하늘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늘도 총 28개의 하늘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허공에 떠 있는 하늘은 이렇게 역사다리꼴로 되어 있는데 시루떡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칠금산 팔공덕수는 신선이나 선녀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거기서 더 바깥으로 나가서 함해에는 4가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현재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은 남선부주 그리고 이제 동승신주 북구로주 서우화주 이런 4개의 섬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섬이 있는데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천을 다른 이름으로 33천이라고도 하고 그 도리천의 천왕이 제석이라 해서 제석천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33천이라고 하는 이유가 도리천 꼭대기에 가운데 선견성이라는 성이 있고 그 선견성 주변에 동서남북에 8개의 작은 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4830이 더하기 1 하면은 33이 나오죠 그래서 수미산 꼭대기에 성이 33개가 있는 천사 그래서 33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선견성의 특징이 늘 인구는 천만 명이래요 천만 명의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피서를 간대요 전체 천인들이 그래서 피서지의 이름은 파리지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곳으로 이제 피서를 가는데 교통수단이 뭐냐 하면은 이나발라 향상이라고 하는 코끼리를 타고 간다 그래요 그런데 천만 명의 천인들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코끼리는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상상을 조금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에 가장 많이 태우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이제 ktx 열차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아마 다 타면은 한 800명 정도 탈 수 있을걸요 의자에 다 앉으면은 그러면은 천만 명이면은 ktx 몇 편이 운영을 해야 가능한 인원인지 조금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인원을 태우고 파리지산으로 갈 수 있는 이나발라 향상이라고 하는 코끼리 한 마리의 힘이 부처님의 손가락 한 마디의 힘이다 그렇게 큰 힘을 우리가 부처님이 돼서 발휘할 수 있다면은 도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상에서는 열외가 되게 되면은 부처님이 되게 되면은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열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열외 심려 그리고 이제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은 보살지에 있는 분들이 또 이미 넉넉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보살 심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이제 불교사전 찾아보면은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열의 심려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은 뭐고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의 심력이라고 하는 그런 큰 힘을 갖게 되면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또 네 가지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힘 이걸 이제 사무에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마음을 제대로 못 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그런 힘이 잠재되어 있기는 한데 내 힘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아닌가요? 두려움 없이 어떤 일에서도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면은 더없이 고맙고 좋은 일인데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통도사회에서는 음력 9월이 되게 되면은 창건주이신 자장주사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계율정신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 가지고 우리 걸로 쓸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 불법승삼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말 간절하게 스스로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삼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9월이 되면은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느끼고 그러면서 가슴 뿌듯한 느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만 빨리 큰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께서 그 행사 하나하나 하려면은 보통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귀찮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많은 행사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량의 국화장음도 하고 또 빛축제도 하고 이것도 올해 이제 또 처음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생대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행사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이 되게 되면은 10월 1일 날 오전 10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고향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시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물관에서 청공향사라고 하는 향도구전을 준비를 해서 개막을 하는 날 괴불전에서 시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원래 계획은 스크린을 통해서 바깥에 계신 분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좀 못했고요 그래서 안에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참석할 수가 없어서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주의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내셔가지고 그러면은 설법적 넓은 곳에서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한번 옛날에 이런 의식이 있었구나 또 이걸 수행이나 교화에 쓰게 되면 이렇게 좋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고향의식에 고향계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범패소리로 지어가지고 의식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의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을 하셔서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10월 2일날은 전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론의 2년 과정에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연구과정이라 해서 3년 과정 공부를 잘 마친 스님들에게 이제 율사로서 어디서든 잘 이런 개율을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성숙됐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내려주는 의식이 전개입니다 그래서 전개의식을 이번 10월 2일날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주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니까 시간을 내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 3일날은 부도전 앞에서 9시 반부터 영축삼보이윤이라고 하는 이윤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승삼보를 찬탄하고 우리도 삼보가 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의미를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아주 좋은 법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원 괴부를 모시고 법원 자장스님께서 중국에서 귀국하실 때 400상자 400함의 대장경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승헌 부처님의 가사를 모시고 오고 또 우리 통도사가 금강계단을 축조를 하고 금강계단을 통해서 모든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득도를 하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보는 그 부분에 해당되고 그래서 불법승삼보를 찬탄하는 의미로 영축삼보이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한 10시 정도에 괴불대에 도착을 하고 괴불 모시고 그리고 헌공을 하고 이런 의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축삼보이윤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영축삼보이윤이라고 안 하고 그냥 괴불이윤 이런 이름으로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 도구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이렇게 이제 봉행하는 이원행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 괴불을 이렇게 헌계를 하고 할 때 우리 노보살림들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희로 와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환희심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바로 그 순간이 업장이 가장 잘 녹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방에 앉아서 참선도 하고 큰 방에 앉아서 경전도 공부하고 등등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마는 때로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진한 감동을 하고 그러게 되면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 업이 소멸되고 안목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적들을 보게 되면 이제 보현행원품에 보면 애경제불원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일체 모든 부처님께 애경하는 정성스럽게 애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바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흔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림의 수행담들을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미륵보살림이 먼저 발심을 한 선배였는데 그런데 추월을 당했어요 그런데 추월을 당했는데 그 인연이 어떤 거냐 하게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자 시절에 길을 가다가 무심코 길을 가는데 앞을 쳐다보니까 동굴 안에 가부자를 들고 그 선정에 들어있는 부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다리 하나를 들어가지고 놓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맷지의 지점차를 뛰어넘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승부를 하게 됐다 이런 일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은 내가 승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하게 되면 다 수행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았을 때 연등 부처님의 수기 받았을 때도 어디서 받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연등 부처님 뵙고 꽃올리고 그리고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인연 맺은 여러 행사들을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접하게 되면 그 인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여러 가지 능력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보이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뒷날 10월 3일 날인가요? 그게 산보이윤을 하고 10월 4일 날이 계산대제에 연고제가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부도헌달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연고제는 창건유수님의 계산정신을 대세기는 그런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부도헌달회는 통도사가 창건된 이후에 통도사가 지금의 국지대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쳤던 모든 선대 스님들께 차공양을 올리는 이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에 우리 불자님들께서 수의 동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과일을 하나하나 증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인형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구체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뭘 보완을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구사론 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미산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범부가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삼현하게 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여기는 현인의 지위에 해당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십지라 해가지고 이 부분부터는 성인의 지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삼현 위에 수다원은 흔히 임유라 해가지고 그 흐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삼현 위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런데 수다원과를 얻으면 하나의 사천하 가운데 일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남성부주의 왕이 될 수도 있고 북구로주의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왕은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그 능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맞는 소임입니다 그래서 수다원과를 얻으면 하나의 사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고 사다함과를 얻으면 두 개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고 아라함과를 얻으면 세 개의 섬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고 아라함과를 얻으면 네 개 동서남북의 사천하의 네 개 섬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초지보살이 되게 되면 사천항천의 왕이 되고 이지, 이구지를 얻게 되면 도리천을 다스리는 천왕이 되고 그래 제석천왕은 이지의 지점차를 얻어가지고 도리천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살 십지를 거쳐서 등각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의 수미 세 개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서가문희 부처님은 화신여래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화신여래로 오신 분들은 그 교화 영역이 백억 수미 세 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억 수미 세 개는 사실은 천 개의 수미 세 개가 모이면 하나의 소천 세 개가 되고 소천 세 개가 천 개 모이면 중천 세 개가 되고 중천 세 개가 천 개가 모이면 대천 세 개가 되고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는 삼천 대천 세 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삼천 대천 세 개는 화신여래께서 교화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제 범만경에 보면 우리 3월 달이면 보살계 수개하죠 범만경 보살계법을 말씀하셨던 노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백억 수미 세 개의 천 개를 교화하는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천 이파리로 이루어진 연꽃 세 개 이렇게 범만경에서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꽃잎 하나가 바로 한 화신여래가 교화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어디 가면 어떤 능력이 생기고 또 거기에 도착했다는 구체적인 결과물로는 뭐가 보이고 그걸 얻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능력들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뭘 할 수가 있고 수명은 얼마나 되고 신장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응급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열심히 충실하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자장스님께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불자님들도 모두가 내 차라리 개를 지키다가 하루 밖에 못 살고 죽을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백년 살기 원치 않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복덕과 지혜를 부족한 그런 상황도 머지않아 올 것이고 노사나 부처님이 천잎 연꽃의 그러한 세계에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듯이 그런 모습들도 부처님의 능력 부처님의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장엄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